무료 호출 중개 서비스로 택시 사업을 시작한 카카오가 최근 가맹택시를 대폭 늘리며 수익화에 나섰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카카오 가맹택시가 독점 플랫폼의 폐해를 보여줬던 제2의 배민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황희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앱 카카오티 실행 시 종종 가장 상단에 떠오르는 카카오티 블루. 카카오가 지난해 3월 시작한 가맹택시 브랜드로 익숙한 캐릭터로 꾸며져 도심 속에서도 이목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장거리 은행 같은 돈이 되는 손님은 카카오 가맹택시로 몰아주기하고 있다며 카카오의 불공정 운영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콜이 나오면 초라운 것들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방 가는 거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건 지지들한테 다 줘버려요. 너무 각기 일대를 하나 가지고요. 이 같은 콜 몰아주기 논란은 서울뿐 아니라 광주, 충북 등 카카오티 블루가 진출했거나 진출을 앞둔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인공지능 기반 배차 시스템에 따라 배정돼 인위적 배정이 불가하다고 일축하는 중. 오히려 지난달 이른바 타다금지법 통과로 경쟁업체인 타다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자 더 적극적으로 가맹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카카오티 블루는 지금까지 9개의 택시기업을 인수해 전국 10개 도시에서 무려 5,200여 대의 카카오 가맹택시가 달리고 있습니다. 돈 버는 구조, 수수료 받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 재편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 택시기사들의 합리적인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해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소를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가 가맹사업을 확대하면서 업계와 논의하기보다 통보시기에 그치고 있다는데도 반발합니다. 배달앱 시장 장악 후 가맹업체와 충분한 합의 없이 수수료를 바꿔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배민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황희아입니다.